가자. 린다, 내 사랑 린다. 그녀의 고통받는 목소리가 내 귀 속에 계속 머물고 있어. 이제 그 고통을 끝내줄 때야. 레츠 고. 시빡. 갑자기야. 가자. 오우야 이 새끼들아. 이 새끼들아. 진짜 모르는 새데라서. 그기 좀 아쉽네요. 오우. 잠시만요 타격감은 살아있어요 좋아 야 왔다 아 이 몸빵 쎄 잠깐 잠깐만 응 왈 와 어 센데 삽으로 땡 아 뭐야 이 새끼야 너나 죽여 이 새끼야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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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 피했어요 으어 어? 빠질 것 같지? 이 새끼 안 맞았지? 얘가 약간 보스급이야. 몸빵이 세. 총으로 잡을걸? 무조건 피하세요. 삽으로 이렇게 막고 그런 거 없어. 다치 없어요. 다치만 있어, 다치. 디펜스 없어요. 오우, 잔인해. 오우, 깜짝이야. 절대 안 무서워요. 이건 방송을 위한 그런 건데. 무섭지 않습니다. 무섭다 생각하면 오사니만. 하나도 안 무서워. 어떻게 썰어버릴까 이 고민만 하고 있어요. weeds이야. 어어! 엇? 흐흑... 흐흑g... 흑-흑-흑- 이 새끼 좀 꺼져 제빨 새끼들아 니네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니네가 문제가 아니다 와 이거 패드로 어떻게 아냐 사람들 대단하다 패드로 어떻게 하지? 종룡합니다 오토에임이 있어도 힘들 것 같은데 화면이 꿀렁꿀렁거든요 이게 모션 블럭 끄는 옵션이 없어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봤을 때 못 찾았거든 하나하나 잡자 지난번에 고결해 좀 찰쫓' 됐어 엎드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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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잠깐만 피 콜라 콜라 아 테이스라이 콜 헛빵났어 헛박 않았어 흐후 그렇지 그렇지! 오 아이템 떨군다 얘가 얘가 아이템을 떨구네 어우 쎄네 그렇지! 간지나 나이스 샷 야 밀렛 구라잖아 이거 존나 멀리 있었는데 걸렸어 지금 역시 B급다워 이것이 B급인가 B급인가 이것이 크로스 플랫폼 되게 잘 되어있어서 어 얘는 쎄는데? X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갈라졌어 오 타이밍 좋았어 적절한 무적 적절한 무적 판정 적절한 무적 판정 고맙습니다.